오늘은 싱글벙글 남염 가득하던 여자가 살을 빼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. 몸무게 최고 레이팅 120kg까지 찍었던 여성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. 이 여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샤워할 때 접혀있는 배까지 씻는 게 현타올 정도의 여자였으며 대변을 닦는 것도 힘들 정도의 뚱녀였음을 밝힙니다. 브라도 제일 큰 걸 샀는데 그 브라가 몸에 맞게 늘어나기 전까지 숨막히게 목을 조르는 느낌을 받았다는 여성인권운동가. 밖에서 일정 마치고 브라풀면 미사일 날아가듯 퍽하고 날아가는 타칸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야지 내 하루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삶이었다는 여성. 친구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쾌활하게 지내는 척 고민 걱정 없는 척 호탕한 척 남자에 관심 없는 척 해야만 했어.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초라해보니까. 남자친구 만났다 좋아하고 인스타 맛집 찾아갔다고 sns에 올리는 친구 보고 부럽고 열등감 느끼지만 전혀 느끼지 않는 척 연기해야만 했다는 여성. 심지어 본인도 어디 놀러간 척 연기하기 위해 구글에 이미지 카페 이미지 검색해서 sns에 올렸다는 여성인권운동가. 맨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 살고 하루하루 여성시대 dc인사이드 남연길 메르스 갤러리 덕후만 돌아다녔던 게 내 삶의 낙이었다는 여성. 그 와중 친구 두 명이 남친이랑 더블로 유럽어행 간다고 웨딩홀 알바를 하겠다고 말하더라고. 나도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나보고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더라. 비행기 이코노미 괜찮겠냐 항공사 규정 뚱뚱하면 여행 못 가지 않냐 돌려서 말하더라고 나오지 말라고. 친구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어차피 나같이 뚱뚱하면 웨딩홀 알바도 안 뽑아준다 말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. 나도 다이어트해서 보란 듯 유럽 여행 허버허버 다니겠다 다짐했어. 라는 이 부분에서 참 실소가 터지지 않습니까 한국 여자에게 유럽 여행이란 도대체 뭐란 말인지 싶네요. 다음날 헬스장 끊고 하루에 5시간 운동했어 그렇게 1년 운동하니까 몸무게 이제 70됐고 나 좋다는 남자친구도 생겨서 기분 좋더라고.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 dc 덕후 맨날 하고 남자 관심 없다 소리 짓거리던 뚱려는 살 빼고 곧바로 남자친구를 만든 모습을 보여줍니다. 120kg 시절에는 왜 그렇게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카페 사진 sns가 부러웠는지 모를 정도로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놀러 다니고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해. 라면서 남자친구와 노는 게 행복하다 말하는 여성인권운동가. 남자들이 날 보고 번호 따가는 그 삶을 느껴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. 친구들이 남친이랑 인스타 맛집 가는 거 열등감 느끼면서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남자친구랑 놀러가서 히히덕거리면 정말 행복해져. 우리 같이 뚱뚱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없던 삶이 생기는 거라 행복도가 더 큰 것 같아. 라면서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행복한 삶을 말하면서 여성시대 회원들에게 살을 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본인 몸무게를 인증했는데 발톱을 보니 여자력이 떨어져 보이는 건 여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? 70kg 여자를 만나는 대단한 비위에 남성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판이긴 하지만 그리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? 남자 관심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남자 안 만나던 120kg 뚱려의 진심은 뭐였습니까?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카페 사진 sns가 부러웠고 이제는 매일같이 남친이랑 놀러가니까 너무 행복하다. 라는 게 진심이었죠? 남자 관심 없는 척하던 뚱려는 남자에게 번호 따위는 삶이 너무 행복한 삶이라고 자존감 올라간다 말하면서 다른 뚱려들도 이런 삶을 살아보라 말합니다. FM 리즘 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심경이 변하는지 여러분은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? 한평생을 남성 욕만 하면서 지내다가 살 빼고 남성들에게 사랑받으니 한 명의 여자가 되어서 싱글벙글한 꼬라지가 웃기기만 하네요. FM 리즘은 남성에게 사랑받지 못한 도태녀들이 하는 사상이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.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의 재밌는 FM 리즘 뚱뚱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소심 발언하자면 70kg도 아직 뺄 살이 한 바가지 남아있다. 소심 발언하자면 70kg도 아직 뺄 살이 한 바가지 남아있다.